5월 6월 기출분석반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4월 강의 종강을 하고 또 바로 개강 근데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4월까지는 그야말로 체력을 다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와 여건과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것들만 서로 비슷하게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실력의 차이가 느껴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부터는 이 기출 5월 6월의 어떤 기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막 여기 살을 덧붙여야 돼요 문제만 풀고 가는 거 아니죠 몇 문제 안 돼요 사실 문제로 보면 기출 응용까지 만들어 놨지만 그냥 답말 확인하는 거라면 뭐 혼자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살 붙이고 앞뒤로 뭘 더 살펴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진짜 역동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7, 8월 문제풀이방까지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4월까지는 제가 누구나 다 여유를 가지고 시야를 넓혀가면서 차분하게 하자고 했으면 이제부터는 조금 5월 6월은 다그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 무리한다 하더라도 5월 6월에 한번 시험을 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 가면서 이미 준비가 많이 되신 분들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좀 흐뭇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일부 기출 정도는 이제 괜찮아 하는 분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이 더 조급해질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기출을 좀 잘 모르고 막상 문제로 풀어보니 더 어렵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알고 있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5월 6월은 저로서는 이제 한정된 시간에 모든 문제들을 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는 게 1번이고 그것만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애매해요 사실 뭐 아주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론도 일부 일종의 재방송을 하게 돼요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어차피 우리 시험에 나올 거라면 뭐 10번이고 20번이고 물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문제를 겹치다 보면 순자와 맹자 비교하고 이런 거는 그냥 심심치 않게 계속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 실강 선생님들은 제가 하루라도 먼저 문제만 있는 답안 작성용 자료 받으셨죠 그거를 드릴 거고 그걸 풀어보셔야 되고 우리 인강으로 청취하시는 선생님들은 강의부터 먼저 듣지 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기출은 뭐 어차피 똑같이 안 나오니까 하면서 무시하신 분들 그런 분들조차도 막상 얼마나 잘 알길래 무시하나 해보면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된다고 해도 못 쓸 정도면 새로운 문제를 내면 어떻게 쓸 거냐고 그래서 무조건 테스트를 자기 테스트를 자꾸 자기 점검을 해 봐야 돼요 다 아는 거 같고 뻔한 거 같아도 써보면 다르단 말이죠 이제부터는 진짜 손도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눈만 가지고 하는 공부는 반드시 나중에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우리 답을 눈으로 쓰지 않잖아요 그쵸 눈으로 레이저 쏘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쓰는 이것도 손이 안 나간단 말이죠 막상 자꾸 해 보셔야 되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라는 거 그리고 강의를 청취하시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따르면 왜 안 되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세요 이론을 내가 충분히 들었는데 왜 못 썼지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지 최소한 이론서에서 어디에 있는데 내가 아직 못 외웠어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도 어디에서 찾아봐야지 이런 거면 곤란해요 정말 몇 배로 노력하셔야 돼요 몇 배로 노력해서 익숙해지시고 최소한 기출이 나오는 흐름에서는 내가 앞뒤 정도는 잘 알고 있다 이 수준이 5, 6월에 갖추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와 함께 다양한 문제풀이를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각자의 수준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된다 서론을 길게 할 시간이 없고요 바로 이제 기출 현황으로 들어갑니다 20년이 지금 넘는 임용 시험이지만 우리의 시험제도는 대체로 2014년에 체제가 갖추어졌고요 2021년에 또 한 번 바뀌게 되죠 2020년이었나요 중간에 또 한 번 바뀌었어요 5점짜리 체제가 10점짜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2019년이었나 오래돼서 이제 기출의 흐름을 한 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주인공들 장자 그리고 맹자 순자 그렇죠 그리고 양주 한 번 나왔던 양주 노자 묵자 한비자 그렇죠 장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이시죠 그렇죠 보면은 장자와 순자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장자는 특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양사상 점검하시는 분들 중에 장자 좋아하는 사람이 워낙 많고 순자는 문제 낼 컨텐츠가 많고 비교하기가 아주 좋고 의외로 우리 공자가 잘 안 보이죠 2023년에 살짝 돌아갔는데 공자가 본격적인 공자 문제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맹자에 다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자가 없고요 1순위는 어쨌든 순위가 매겨지면 장자가 제일 큰 순위고 2년에 한 번 연속으로 나오는 것도 당연하고 2년에 한 번 정도는 어기지 않고 나오고 있다는 거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올 차례라는 거죠 무조건 거의 그 다음 두 번째가 순자죠 순자 역시 한 해 걸러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나오는 셈이에요 연속 나올 수도 있고요 연속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순자 역시 어느 것 하나 소홀해 할 수 없지만 순자 중요하다 3순위가 이제 우리 묵자 아니면 맹자인데 맹자는 순자 따라서 나오는 분위기고요 순자와 함께 비교되서 순자보다 오히려 비중이 떨어진다는 게 우리의 의외의 맹자에 대한 빈도죠 묵자가 요즘에는 상당히 자주 등장한다는 거 심지어는 연속 등장까지 나온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의 묵자가 지금 맹자를 따라잡아가고 있는 거 근데 교과서에는 묵자의 서술이 평화이론에 요만큼 나오고 딴 데는 제대로 서술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좀 뭐랄까요 우리를 눈을 흐리게 하는 이유인데 묵자 중의 하나다 그리고 낼만한 컨텐츠가 항상 괜찮다 나름대로 육아와 비교하기에 또 한비자 한비자 역시도 한두 번은 나오고 있고 양주는 오래됐지만 억지로 한 번쯤 다시 되돌려서 나올 가능성이야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뻔한 얘기지만 순서대로 그래가지고 더 많이 하고 이럴 건 아니지만 눈은 잘 눈여겨둘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본 개념 확인이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기본 서술인데 왜 이게 저는 강조를 하냐 여기에 있고 이제 자료 두 번째 보면 뒤에는 서술 핵심 서술 체크가 있잖아요 이게 익숙해야 여러분들 아주 기본 서술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존심량성 화성기위 이런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문제 답이에요 그렇죠 성선설 성악설 이것도 어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툭툭 튀어나올 정도가 되는데 그 기본이 교과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끝없이 자꾸 읽어보고 쉬운 서술일수록 더 눈여겨둬야 돼요 그러니까 화성기위가 뭐냐 그러면 본성을 변화시켜 본성을 교화시켜 인위적인 착한 행동을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다 그냥 쉽게 쉽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 보면 2014년 이전 기출 문제들은 객관식 또는 어마무시한 서술형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거를 우리 2014년도 이후의 스타일로 제가 변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출 응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공자문제죠 공자문제는 2010년에 있었네요 그렇죠 이것이 가르치는 용어를 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 오직 이것한 사람이라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능호인 능호인 해가지고 미워할 수 있고 좋아할 수도 있죠 교원 영색자는 이런 사람이 드물죠 얼굴 표정 꾸미는 사람 진짜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 아주 안 좋죠 말 그럴듯하게 하고 표정관리 잘하는 사람들 공자 때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훨씬 드물어요 인간성이 나쁘다는 얘기죠 이것한 사람이 사실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고 통달하고자 하면 남도 통달하게 하는 거 서자 그렇죠 그래서 이것한 사람 인한 사람이죠 인한 사람 어진 사람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충과 설을 통해서 그렇죠 실천하기 위한 방법 기본적인 뭐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보통 효재와 충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효재와 충서 충서 효재는 인의 출발점 집안에서부터 효재를 실행해서 하는 거고 충서는 구체적인 지침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둘 다 방법이에요 사실 실천의 가족적 방법이고 충서는 사실 사회적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들이 뭐 어떻게 시험에 요즘에는 설을 가지고 다산정약용 문제 나온 거 기억하시지만 공자를 단독으로 내기보다는 연결 지어 가지고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충서 효재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충의 의미 자신과 남에게 진실된 마음을 갖는 거 충 서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기본적인 의미 맹자 문제 2012년도에 있었군요 그렇죠 맹자 뭐 여기는 맹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공자 맹자 순자 갑을 병으로 해서 만들어 봤어요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 첫 번째 지문은 교과서 지문이잖아요 아주 쉬운 지문이죠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좀 뭐였더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백성을 도덕으로 인도하고 뭐로써 질서정연하게 하면 많이 풀었죠 도덕으로 이끌고 예의제도로 다스리면 이런 건데 그렇죠 예 원래는 예 한 글자인데 예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예의제도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남에게 이걸로 대했는데 그가 이걸로 답하지 않으면 나의 공경함 그렇죠 공경지심 사양지심 인의 예지에서 그렇죠 세 번째잖아요 그렇죠 측은수호 사양시비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죠 예로 했는데도 공경하지 않으면 반성해야 되죠 사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죠 그렇게 했는데도 상응하는 거기 나는 잘했다고 했는데 상대가 그렇게 안 해줘요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충고하고 이러는 방식이 아니죠 육아의 방식 특히 맹자적 방식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반구적이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은가 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반구적이의 정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저 바르고 나서야 천하가 나에게 돌아 세상 탓하지 마라 육아사상은 뭐예요 개인의 수양을 바탕으로 도덕적 인간이 돼서 사회로 나아가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수기치인이라고 하잖아요 맹자가 가장 그것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원래 얘는 이분 거잖아요 이 인물이 얘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얘는 모든 육아사상가들은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로 얘기한 얘는 제도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앞에 두 분은 덕목이죠 덕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무엇으로부터 기원한 것일까 사람은 선천적으로 욕망을 지니고 태어나며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욕망을 추구하면서 일정한 한도와 경계선이 없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죠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무질서하게 되고 이러한 혼란을 사람들은 공공한 상태로 그래서 과거의 제왕들 선왕들 성인들은 이 같은 무질서한 상태가 싫어서 예의를 제정해서 배우게끔 한 거죠 이렇게 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예라는 거는 그래서 욕망의 절제 최우선의 목표죠 그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각자 직분을 나눠주죠 너는 여기까지 해라 너의 역할이 이거고 처음은 신분 옛날 사람이니까 순자는 그쵸 그 다음에는 나이 장유 그 다음엔 뭐였어요 지혜와 능력이죠 그러니까 순자의 다른 점은 그냥 나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지혜와 능력을 중요시했죠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신분이 최우선이었고 어쨌든 우선순위로 보면 예라는 건 항상 우리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단독 개념이라는 거 누구를 가지고도 낼 수 있다는 거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노자 노자 문제는 2011년에 나왔네요 괄호 안에 공통으로 도의 존엄함과 덕의 고귀함은 아무도 명령을 내지 않지만 언제나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풀어말하면 저절로 그러함 이지만 우리가 개념용어로 보면 자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연 한자로 보면 저절로 스스로 그러함 사람은 땅을 이거는 교과서 지문이죠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결국 도는 자연이다 이거죠 저절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원리는 땅의 원리고 땅의 원리는 하늘의 원리의 근원하고 하늘의 원리는 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도는 달리 얘기하면 자연이다 그래서 공업이 이루어지고 일이 성취된 백성들은 모두 나의 자연이라고 말한다 뭐가 이루어져도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야 모두 나의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자연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전에 나왔는데 노자 하면 다 나왔잖아요 더까지 다 나왔으면 최종 더 근원적인 개념 무의 아니면 자연이겠구나 근데 보면 언제나 무의인 것이다 나의 무의라고 말한다 보다는 자연이라는 게 답이 되려면 두 번째 지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의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쵸 근데 마지막은 도는 무의를 본받는다 라고 하기엔 어색하고 이건 교과서 지문으로 딱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나왔는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결과가 너무 슬픈 결과가 나오는 거죠 무조건 이런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물어보지는 않죠 지문이 요즘에는 어느 정도 길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노자의 기본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 인,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이죠 자식은 소도하고 부모는 자유로운 기교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적이 사라지게 발상이 다르잖아요 육아는 이거를 하지 않아서 세상이 어지러웠다고 했지만 도가는 이런 걸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어지러워지니까 애초에 이거를 이런 태도들을 다 버려야 돼요 가치관, 제도 같은 거 자꾸 만들어서 머리 좋고 뭔가 꽤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을 아 이게 단면이 아니고 이것은 곧 사랑이오 이것은 곧 이로움이다 이로움을 말했네요 그렇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을 지니며 이거로써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롭다는 말이 우리한테는 전혀 부정 뭐죠?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 동양사상, 육아사상가에게 이로움은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죠 그거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낀다면 아 이 사람 좀 이상해 인이 사랑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참 의의까지 얘기를 하는데 의의가 이롭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란을 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굴까 이로움을 이렇게 서슴치 않게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묵자 또 차가운 사람 한비자 또 순자가 드물게 이익에 대해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 이익을 어느 정도 긍정하고 있는 거죠 이익이 없으면 안 해 사람들은 이거죠 그래서 인 과거 이상적 군주들 선왕은 선왕의 돈은 인을 용성하게 이렇게 세운 것이며 올바른 것을 따라 이룩된 것이다 무엇을 올바른 것이라고 하는가? 예의가 바로 옛날 지문들은 짧지만 누군지를 알려줄 수 있는 키워드들을 딱 다 박아놓은 거죠 예의 예의가 바로 그것이다 올바른 게 뭐냐? 예의가 올바른 거예요 그걸 따라와 주면 되는 거예요 이상적 군주들의 돈은 인을 용성하게 인간 본성으로서의 인으로 읽혀지진 않죠 여기서는 돈은 인을 용성하게 여기서의 인은 어떻게 보면 인간 문명에 가깝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공통점으로 두 개 세 개를 가로를 치게 되면 답이 어느 정도는 모이게 돼 있어요 진짜 이건 너무하다 이런 거는 동양사상에는 특히 드물어요 그거밖에 남은 게 없게 돼 있어요 인과 의의가 대꾸가 된다는 건 또 우리의 아주 쉬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각자 달라요 지금 인을 얘기한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성인에겐 고정된 마음이 없다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아요 선한 사람에게 성인은 우리 성인이라는 용어도 제가 모든 사상가들이 다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만들었어요 응용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의 성인은 어떤 성인인지 무상심한 성인 이런 성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인을 이루거나 그렇죠? 인격을 완성해야지 마음이 없어지는 사람이라면 뭔가 다른 사람이네 이 사람은 그렇죠? 유가적인 성인이 아니라는 느낌이 확 들죠? 그래서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선으로 대하는 것도 뭔가 좀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다 똑같이 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뭔가 유가적인 차별적인 그런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과 불은 풍족하기 때문에 넉넉히 베풀 수 있다 백성들의 곡식을 물과 불처럼 충분히 소유하게 했으니 곡식이 물과 불 같다는 백성들이 어찌 인하지 않았을까? 유가사상가들은 인을 얘기하지만 무항산 무항심도 얘기했죠 먹을 게 충분하지 않으면 도덕성을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성인들은 왕들은 올바른 군주들은 먹을 걸 풍부하게 살만큼 마련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성인은 어떤 성인인가 병은 누군가 봅시다 법금을 상세히 알아야 하는 것에 있다 성인의 다스림은 성인의 정치는 법금 법령과 금령이죠 못하게 하는 거 지켜야 하는 거 그렇죠? 명백하게 드러나면 나라의 관리들이 다스려지고 상벌이 이렇게 나왔는데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어디서 공부하셨는지 궁금한 거죠 상벌이 편파적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나라에 유익하게 금방 이익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한비자예요 그렇죠? 법금 아무리 출제의원들이 좀 틀리게 만들려고 해도 막 이런 용어인데 이게 맹자에 있어 이 정도로 어이없지는 않아요 묵자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해도 적어도 시험 문제로 나고 차별적으로 뭘 쓰게끔 하려면 그렇게까지 애매한 걸 내진 않아요 절대 분명한 시그니처 용어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쓰이게 돼 있어요 시험에서는 그럼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만약에 막 그렇게 애매하게 해서 이게 어떻게 묵자고 이게 어떻게 한비자요 그러면 그건 진짜 출제의원이 책임이 안 지겠지만 우리를 골탕 먹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해도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묵자가 두 번 나올 수도 없고요 그렇죠? 반드시 비교 대상을 잘 살펴보면 돼요 그 다음에는 장자죠 장자의 문제 2009년 문제네요 그렇죠?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가능했던 거죠 사회적 혼란의 원인과 해결 방법 모든 사상가의 1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은 문제의 원인 그리고 해결책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상가의 사회 혼란의 원인은 뭐냐 누군지 알아야죠? 선을 행하되 소문이 나지 않게 하며 악을 행하되 형벌의 저촉이 되지 않게 한다 중을 유지하면서 삶의 근본 원리로 삼으면 자기 몸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부모를 공양할 수 있고 천수를 다할 수 있다 자기 몸을 지키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이게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도가 사상가들이 처음 양조해서 영향받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것도 좀 생각이 자체 모순들이 있잖아요 자연의 도에 따르려고 하면 생에 연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천수를 다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 맹자보다 보면 존심량성 그 지문에서 보면 죽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이 내린 명예 충실하는 존심량성의 태도를 가져라 하는 게 맹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양사상가들은 어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는 하면서도 어떤 개인적인 이런 장수에 연연하고 이런 태도들 이런 거는 다 공통적으로 별로 좋은 태도라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천수라는 건 하늘이 부여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명으로서의 운수로서의 생명을 어느 정도는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너무 일찍 죽지 않는 정도면 된다라는 거죠 임금의 용량을 고치거나 억지로 이루어야 하면 자신의 위태로운 일이에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일이 걸리는 건 일이 한 번 잘못되면 좀처럼 고쳐지지 않으니 어찌 상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저 사물의 움직임에 따르되 마음을 자유롭게 논일게 여기서 누군지를 딱 알아야죠 놀새가 어디 있어요 우리 육아사상가는 놀더라도 노골적으로 논다는 말을 못해요 어쩔 수 없으면 몸을 맡긴 채로 중을 기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중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아예 표시를 해놨지만 원문에는 독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육아적인 중의 의미도 있지만 그냥 내 안에 마음에 허심무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구나 파악을 하셔야 되죠 장자하면은 기계적으로 답이 딱딱 나와야 돼요 사회혼란의 원인은 인위적인 제도와 그릇된 가치관에 있는 거죠 육아사상 같은 그렇죠 그러면 해결책은 뭐예요 도의 관점에서 이도 관제하는 거죠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그렇죠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누리는 거죠 일상의 차별과 어떤 분별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자유로운 삶 정신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체를 잊고 마음을 잊어 잊고 잊고 잃어버리고 놓고 놓치고 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감성적 지각작용을 떠나고 이성적 분별작용을 버린 다음에 버리고 있고 그렇죠 도와 한몸을 잃어 두루 통화 대통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막 다 앉아서 잊어버리기 그렇죠 좌망이라고 한다 요즘에는 이렇게 추격하기보다는 조금 더 아마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좀 나을 수도 있지만 또 모르는 거죠 추격해서 아주 짧게 이렇게 나와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건 누구 얘기냐 너의 뜻을 하나로 통일해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요 마음으로 마음으로만 듣지 말고 귀로 들어서 귀를 듣는 것에서 그치기 때문이고 마음은 바깥사물과 부합하는 데서 그치는 거예요 귀라는 건 어때요 텅 비워놓고 귀로 채워놓게 되면 막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서로 그거를 이제 장자는 연구자들은 무매개적 소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음까지도 다 비워버리면 서로 막 다니는 거예요 텅 비움으로써 바깥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죠 돈은 오로지 텅 비우는 곳에 모이니까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에 이르는 거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는 거 심재라고 한다 좌망 심재 마지막 하나 형체는 마치 마른 장자처럼 만들고 마음은 싸늘이 식어버린 재처럼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선생님께서는 책상에 기대고 계신데 그 모습이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마른 나무 같고 식어버린 재 같아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랬더니 장자가 나는 지금 이거 했는데 너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 제자가 더 대단하네요 그쵸? 어떻게 알아봤어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영원히 그냥 나가버린 건데 그쵸?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상아 그쵸? 상아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장자의 기본적인 수양법 관련된 문제였고요 장자 보세요 장자만큼 많이 나온 문제가 없어요 그쵸? 2012년도 나오고 13년도 나오고 12년도에 나온 지문은 뭐예요? 말은 바람 부른 것과 같지 않으니 말에는 말하는 내용이 있으나 말하는 것과 단지 일정하지 않 과연 말이 있는가 아니면 말이 있은 적이 있는가 그것은 새끼 새소리와 다르다고 한다면 또한 구별이 있는가 구별이 없는가 돈은 어디에 숨었기에 진이가 있는가 말은 어디에 숨었기에 시비가 있는가 돈은 어디로 가서 아냐 이런 질문에 질문에 질문 계속 대꾸 형식으로 하는 사람들 불교도 있지만 장자라는 걸 느껴야죠 그래서 돈은 소성에서 숨게 되고 말은 화려하게 꾸미는 데서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가와 묵과 말 잘하는 사람들의 시비가 있어서 그가 그러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옳다고 하는 것을 그르다고 하나니 그가 그러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하고 그가 옳다고 하는 것은 그르다고 할진데 이것은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자연에 따르는 자연의 이치 무의자연의 도에 따르는 것만 못하다 여기서는 이명이라는 용어 명에 따르는 것만 못하다 이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들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유가와 묵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봐야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시비를 안 가리는 우리가 훨씬 나아 네가 옳다고 하면 나는 틀리다고 하겠니 각자 자기가 알아서 싸우지 말고 이겨먹으려고 하겠니 흔히만은 이겨먹으려고 하겠니 내가 모르면 모른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개별성을 강조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마땅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고 이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거든 그런데 나를 보더니 보잘것없어 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우리 육아처럼 이런 훌륭한 도덕 인성을 갖춰야 되고 이 제도를 다 파악해서 잘 살아야 돼 나는 못하겠는데 바보 무능한 자 아니야 난 무능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만큼 하고 살 거야 그게 자연의 이치고 자연이 나에게 준 그게 내 본성이거든 선하고 악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서 즐거운 일 그러니까 동양사상가 중에 행복을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장자는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행복인 거예요 이명만 못하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장자의 상징이죠 원숭이 기르는 사람 조삼모사였어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막 원숭이들이 날뛰니까 그러면은 아침에 4개 줄게 저녁에 3개 주고 그때 원숭이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목이나 실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원숭이들은 화를 내다 기뻐했죠 이것 역시 원숭이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따른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올코그룹의 양극을 조화시켜 사리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지킨다 이것을 양쪽에 다 통하는 일 양행이라고 하는 거죠 양행 하늘의 균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조삼모사 하면은 기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놀리기잖아요 농락이죠 농락 그러니까 조삼모사 하네 저 나쁜 사람이네 우리 속이네 그런데 장자가 얘기하는 조삼모사에는 어떤 거예요 어차피 명목이나 실질의 차이가 없으니 원숭이들의 마음을 따라준 게 낫지 않겠느냐 원숭이가 아침에 네 개 먹고 싶으면 그냥 네 개 줘도 되는 거야 그거를 그냥 꼭 세 개 주고 네 개 주고 어떤 내가 정한 원칙에 따라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하나 있고요 또 원숭이들의 어리석음 역시 세 번째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변화가 없고 하는 건데 그 원숭이들은 왜 멍청하게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놀리는 사람 잘못 첫 번째는 기만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명에서 사용되는 문법은 어차피 큰 차이가 없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각자가 바라는 대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줘라 성인들은 그걸 안다 일곱 개 어차피 줄 건데 막 내가 이게 옳아 아침에 세 개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저녁에 네 개 먹어야 든든하게 잘 자지 내가 알아서 주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이게 유가적 방식이라는 거죠 정해놓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인은 잘 따져 옳고 그름의 양극을 조화시킨다는 말은 어느 것이 무조건 다운 그러니까 이게 상대주의라고 읽히는 게 장자가 맞는 부분이 이런 거죠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양행, 천균 이런 것들 용어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 2013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나요 2013년 그의 덕은 만물과 함께 원래 하나가 되고 세상이 스스로 다해지도록 되어있죠 누가 수고로의 천하를 위해 일하겠는가 어떤 사물도 그를 손상시킬 수 없다 그 다음 얘기를 보면 아 이런 말 할 사람 누구예요 그는 쭉장이와 겨 같은 것으로 요인금이나 순인금을 만들어낼 만한데 이런 황당한 얘기 했다가는 공자한테 혼나죠 어찌 사물을 위해 뭔가 일을 하려 들겠는가 안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곧 성인이고 진인이고 신인이고 선인인데 답을 하나로 특정하자면 신인이죠 이런 문제들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모르면 그렇죠? 알면 쉬운 문제인데 이때밖에 안 쓰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들어내자면 이거하고 또 지문 하나를 더해서 신인으로 공통을 만들어버리면 맞추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문맥으로 파악합니까 불가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본대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인 무정 나오네요 사람이 참으로 무정할 수 있는가 정이 없을 수 있는가 감정이 없을 수 있는가 내가 이른바 무정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따위로 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항상 뭐에 따를 뿐 도나 자연이나 이런 용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삶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육아하고 도가하고 통하는 건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통하고 있어요 삶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가 도가 그에게 그러니까 바꿔도 사실 돼요 이게 이제 장자 가로너키에서는 문제를 신중하게 내긴 내야 되는 거죠 실제의원들이 이거 어떻게 맞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이나 도나 똑같은 건데 그렇죠? 용모를 부여했고 하늘이 거기다 하늘까지 사실 같은 거예요 하늘, 자연, 천이죠 한자로 도까지도 같은 거를 입네요 또 같은 용어 보여 있어요 무, 대, 타 같은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봐 놓으셔야 돼요 좋고 싫은 따위로 그 내면을 손상시킬 수 없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시비, 우열 뭐 이런 걸로 그 내면을 이익 이런 걸로 건드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무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뭐에 의해서 이 사람은 움직일까 자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죠 뭔가가 그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이성적인 사람이죠 옳고 그름이 없다고 하지만 감정이 없는데 그렇죠 정서가 움직여야 우리가 도덕이 생기는 건데 도는 행암도 없고 형체도 없어요 그건 전할 수 있지만 받을 수도 없고 허득할 수 있으나 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거죠 자꾸 이름을 짓거나 뭔가를 이것이다라고 하는 순간 그건 도가 아니죠 뭐 다른 이름이 되겠죠 도라는 건 말할 수도 없고요 특정한 어떤 것이다 라고 지칭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가로들은 정말 봐 두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보셨으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묵자 문제네요 그렇죠 인일한 사랑이요 의로움은 앞에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 줄에 맞추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세 개를 주는 거죠 남을 사랑하면 그도 반드시 나를 사랑하면 남에게 이것을 주면 그도 나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묵자의 사랑이라는 건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겸상의 교상리 이익을 교환해야 그게 사랑의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이로움을 주는 것은 일으켜 세우고 세상 사람들을 해로움을 주는 것은 재관 우리는 반대말 찾기로 해도 찾을 수 있죠 이로움 해로움 이렇게 쉬운 문제에도 나오겠냐 하는데 모르는 거 나올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맞춰야죠 의심 없이 그 다음에 2013년 문제 이거는 가불병이 다 등장하죠 그래서 천하의 사군자가 마음속으로 정말 천하의 이익을 진행하고 천하의 해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운명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좀 기출을 봐야 되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몇 개 안 돼요 사실 낼 만한 게 뒤지고 뒤지다 보면 몰고사 내려고 번역분들 뒤지다 보면 잘라서 내는 게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힘써 비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하자면 명의란 폭군이 만든 말이고 공공하게 될 사람들이 추구하는 술이지 인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명론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가난한 자들이 꼭 이게 문명이야 그리고 한탄하거나 언젠가 운이 트면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거죠 유자들이나 제대로 된 사람들 또 이 사람들 묵자죠 이 사람들은 이런 운명론을 아주 싫어하죠 순자는 특히 하늘에 운행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법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그걸 맡기면 안 되는 거죠 순자 아니면 묵자겠구나 생각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순자가 안 되는 건 그 다음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질문이 나오니까요 천을 추앙하며 사모하는 것이 천을 물로 기르고 제어하는 것에 견줄 수 있겠는가 뭐가 더 낫냐 이거잖아요 천명의 순조에 찬미하는 것이 그걸 제어해서 이용하는 것에 견줄 수 있겠느냐 천시를 간절히 사계절에 제대로 돌길 바라면서 하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계절의 변화에 순응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견줄 수 있겠느냐 순자는 하늘을 이렇게 바라봤잖아요 자연은 그냥 그야말로 현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지 여기에 무슨 권위가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자 그러니까 갑은 묵자가 되는 거죠 이익을 얘기하고 그렇죠 해를 제거한다 여기서 이미 묵자인 줄 알았지만 혹시 순자는 아닐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뒤에 순자가 나와서 그것을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다하면 본성을 알게 된다 이 질문이 낯선 분들은 어떻게 되신 걸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되면 천을 알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배양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존심 양성 맹자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진심장 우리 공부가 헛되지 않았으면 딱 보고 알아야죠 그것이 천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단명과 장수 아까 얘기했죠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수신함으로써 천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천명은 운명인가요 아니에요 도덕적인 명령 너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안심인명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맹자 묵자 순자 맹자예요 그래서 기억에 대한 갑의 입장 기억 천에 대한 갑의 입장은 뭐예요 갑은 이런 건 좀 낯선데 생각하지만 천지 떠올리시면 되죠 갑은 천지예요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이 뭐예요 겸해 교리하라는 거죠 겸해 교리하는 하늘의 명령 하늘은 그러한 도덕적인 또는 명령의 존재로 파악한다는 거죠 잘 안 생각해 본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한 을병 본성에 대한 을병의 입장 뭐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들이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막연하잖아요 요즘은 가이드가 좀 있죠 뭐 수양론을 따로 쓰라고 하더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바탕으로 뭐 수양에 대한 방법을 얘기한다든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써야 되느냐 순자와 맹자가 나왔다 그러면 성선 성악을 그냥 써놓는 거예요 그렇죠 본성이 선하다고 했는지 본성이 악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본성대로 살라 존심 양성하면 된다 그런 거고요 성이 악하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죠 본성을 교화해서 인위적으로 착한 행동을 하게 하라 화성기위하라 이게 그냥 자동 반사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자와 맹자는 뭐 당장 작년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올해 또 나온다 해서 왜 또 나오고 난리야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답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12년 그러니까 묵자가 만만치 않은 거죠 계속 예전부터도 꽤 꾸준히 나온 거예요 내가 논쟁을 벌인다고 하자 또 물어보기 시작이에요 내가 이기고 진다면 나는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냐 내가 이기고 당신이 진다면 나만 옳고 당신은 틀린 거냐 과연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만일 당신과 내가 서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냐 다른 사람은 더 판단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 결코 누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영원히 다투다 끝난다 이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용어 그렇죠 성심 그렇죠 성심 누구나 다 스승으로 삼는 마음 이루어진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성심 장자예요 그렇죠 나는 누굴까요 아 이 지문도 늘 중요한 지문이죠 어떤 일을 논의할 때 표준을 세워야 한다 표준표 그렇죠 만약 논의에 있어서 표준이 없으면 마치 돌림판 위에 해시계를 불 올려두고 아침에서나 시간을 헤아리는 것처럼 십이나 이해를 분별할 수 없어요 십이나 이해를 그래서 위로는 성황들이 과거에 경험할 역사적 교훈에 근거하고 백성들의 보고들은 경험을 실증하고 정치나 형벌제도에 비춰부하 백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이익 누구의 이익 백성 전체의 이익 백성의 이익 에 들어맞는가 부합하는가 이것이 세 가지 논의의 표준이에요 시비를 가리는 삼표 이렇게 얘기하죠 삼표 그래서 작성 방법 요즘 스타일로 보면 그쵸 가에 대한 기억에 대한 가사상각 시비와 이해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시비와 이해 딱 했는데 묵자잖아요 지금 묵자의 삼표 설인데 질문은 기억에 대한 시비와 이해에 대한 창자의 입장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비와 이해를 가로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쵸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별거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나누면 안 돼요 이거죠 단 조건이 있죠 어떻게 도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사라지는 거죠 도의 관점에서 보면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성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시비나 이해를 분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각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바로 재물론이었잖아요 그쵸 재물론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내용 뭐예요 백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죠 백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이런 정도가 나왔을 때는 본 거니까 그렇죠 쉬워 보이잖아요 나중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비자 문제도 두 개나 있었네요 2009년과 2010년 갑과 을 갑 도가 만물과 차원이 다르다 군주와 무신하들도 차원이 다르다 다르죠 어떻게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다르다 군주는 신하들이 할 일을 절대로 직접 하지 말고 맡겨야 한다 여기서 맞춰야죠 한비자가 나왔구나 한비자구나 욕구나 의도를 신하들에 드러내면 안 되고 그렇죠 뭘 하는지 몰라야만 신하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 무섭잖아요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 속마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무섭지 다 드러나면 그것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신하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자기 일을 다한다 술 취에 대한 얘기죠 대체로 술 취 마음 안에서 은밀히 운영하는 통치의 방법 그다음에 성인의 정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게 해주고 배를 채워주며 마음은 비우고 배를 채워주고 뜻은 약하게 하고 뼈는 튼튼하게 하는 거죠 동물성 자연성은 강화시켜주고 인간 특유의 문명 그리고 머리 지성은 약화시키는 거죠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알미있고 알미없게 하고 욕심이 없게 하며 무지 무역하게 하고 저 아는 자로 하여금 감히 손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 이거죠 무의정치죠 무의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다 아마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들이 아이고 이거 뭐 누군지 딱 보면 알지 마음을 비우게 하고 이 정도에서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활용해서 무의를 활용해서 갑사상가가 을사상가에 받은 영향 뒤에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기출에 또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아 갑사상가는 이 법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죠 이 술취의 방법을 통해서 군주가 억지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통치가 신하들이 알아서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무의의의 정치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노자가 생각한 정말 억지스러운 게 없는 경지이긴 한데 그러기 전에는 정말 많은 억지스러움이 있어야죠 상벌을 통해서 요즘 표현대로 군기를 잡아야죠 그렇죠 군기 잡아가지고 서열을 딱 해서 실적만 딱 바라봐가지고 잘못된 거는 벌 주고 잘하면 상 주고 알아서 돌아가요 그 다음엔 그 다음 질문 엄한 집안은 사나운 노비가 없지만 자유로운 엄한 집 밑에는 못된 자식이 있어요 이로써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위세가 난폭함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요 덕망과 간호가 난을 그치는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성인은 나라를 다스림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선을 행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육아인데요 그렇죠 이건 아니네 그 사람이 그렇죠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못된 짓만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스스로 선을 행하도록 내맡겨도 될 사람 10명을 온나라 뒤져도 찾기 어렵지만 자율성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되지만 백성들을 악을 행할 수 없게 한다면 나라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왕은 다수의 민중에 관심을 가질 것이요 개개인을 염두에 두지 말아요 육아의 사상과 정반대가 되죠 딱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성인은 어디에 힘쓰지 않고 여기에 힘쓰는 거예요 육아처럼 도덕, 덕에 힘쓰는 게 아니라 법에 힘쓰는 거죠 어떤 법령을 법금을 만들어서 우리 보통의 백성들을 악한 행동을 못하게 할 거냐 가르치는 방식인가요? 말로 잘 타이르고 예로써 다스리는 게 아니죠 상벌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래야 사나운 노비가 없어지는 거죠 말 안 들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더니 노비가 대들고 안 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육아에서는 언젠간 깨달을 거야 잘 타이르거나 하겠죠 그런데 한비자는 뭐예요 바로 어딜 감히 시키는 대로 해야지 곤장을 때리든 채찍을 찌를 하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나쁜 행동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기억리운에 들어갈 개념, 덕과 법을 쓰셔야 되고요 기억에 들어간 덕에 대한 이사상가의 비판적 관점 이사상가는 육아들의 덕, 그렇죠? 육아의 덕이 현실에 부합하지도 않고요 무용한 거예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국가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는 거죠 육아 자체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죠 나중에 통일하고 나서 분석행유 한 것만 봐도 책을 다 태워버리고 파묻어버렸잖아요 국가의 도움 아무리 시비를 잘 가리고 옳은 말을 잘하고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육아들이 많아도 조정은 어지러웠고 통치가 하나도 안 돼요 그들은 전쟁도 할 수 없고 농사도 못 자요 몸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상 주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벌 줘서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거죠 법과의 사상 아이고 이것만 해도 벌써 한 시간 가네요 2008 우리 14년 이전 문제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할게요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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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